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미주지역 목회자를 위한 렉처럭 코스 성경통독 전문 강사과정 세미나를 미국 플롤다주 잭슨빌 시온침내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강의는 통성경길라자비 교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 전체를 통방법론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5년간 연구하며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교회에서 그동안 성경읽기에만 거쳤던 성경통독을 실제 복사님들께서 성도님들과 통성경학교를 통하여 세계적인 성경통독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통독 전문강사 과정을 마치시면 렉처럭코스 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문의 또는 신청은 저희 성경통독오로로 연락주십시오. 미국 렉처럭코스 1기는 기간과 비용면에서 스페셜코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